안녕하세요. EBS 수학 영역의 이하영입니다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학생들은요, 이 겨울방학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시기에 여러분이 수학에서의 개념을 잡고,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내신과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념과 유형을 짧고 굵게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. 정말 중요한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에 맞는 유형을 지금 이 시기에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EBS에서는 고등예비과정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. 이 고등예비과정이라는 강의에서는요,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에 맞는 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연습을 시켜줍니다. 여러분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강의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그리고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겨울방학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 시기에 짧고 굵게 제대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